푸른 동해와 울창한 산이 어우러진 울산광역시입니다. 마침 5일장이 열렸던 분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주메요. 아이고, 아주메요. 아이고, 너무 많아. 내 고향이 나온 아주메요. 아주메요. 아주메 소리들이 굉장히 정겹네요. 아주메요, 아주메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선물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아이고, 이거 수건을 이렇게 감으셨네. 시원해, 시원해. 오, 물 적셨다. 누가 머리 그든가 말든가 머리는 엄청 시원하더라. 어머니는 여기 목에다 메시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 머리에 맸어요. 머리에, 머리에다 맴도 되고. 아, 이것도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네요, 어머니. 땀이 조절 수다지니까는. 땀이 못한다. 요즘 그래요, 맞아요. 조심, 건강 조심하세요. 어머님께 삶의 지혜 한 조각 얻어 다음 정류장으로 떠나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 아주메 봐서. 아주메 봐서. 아주메 봐서. 어머니, 이 가방은 무슨 가방이에요? 이거는 닭. 닭. 이거는 영감님 준다고 빵. 아버지가 빵 좋아서. 이거 양산. 이거는 할아버지 낫는 거. 아이고, 잠깐만 그럼 저분이 아버지 거 사면 어머니 건 어디 있어요? 남. 양산. 아, 이거 사신 거예요? 오, 곱다. 제가 한번 이렇게 펴볼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봐요, 어머니. 자, 계시. 색깔 잘 모르겠네요. 예쁘죠. 입힐 때. 자, 어때요? 잘 사셨어요? 요즘 꿀 필요해요. 맞습니다. 어머니도 울산이 고향이시라. 네. 아하. 어머니 살아도 살아도 고향이 좋아요? 네. 울산 뭐가 그렇게 좋아요? 울산 좋지. 공장도 많고. 공포 때도 많고. 봉기도 좋고. 평범도 특히나 물이 좋거든. 어머니, 울산에 공장 많고 전봇대 많아서 좋아요? 전봇대. 보통 사람으로는 공장 없고 전봇대 없는 거 좋다는데. 울어머니 그게 왜 좋아요? 전봇대 많은 게. 너무 많이 보고 사람 많으니까 좋지. 사람을 많이 봐야지. 맞아, 맞아. 요즘 시골에 사람이 너무 없잖아요, 그죠? 네. 어머니, 네.